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전 울산경찰청장을 지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아주 커피 보낸 검수완박 이른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강행 촉구에 대한 편지에서 황운하 의원은 이렇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발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6대 범죄는 누가 수사를 해야 됩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가 힘든 그런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신평 변호사는 이렇게 가혹하게 비판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은 잘못된 사법과정을 바로잡아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그래서 20년이건 30년이건 장기 집권하겠다는 날것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진 권력에 의한 부패 행위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고자 우리 헌법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지만 민주당 측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정함으로써 대단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황운하 의원을 비롯해서 서둘러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그런 무리수를 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정권 동안 저지러진 비리 가운데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무엇이 소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그렇게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부정선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모든 공직선거에 부정선거 행각이 세상에 낱낱이 밝혀지는 것을 그들이 가장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찬찬히 살펴보면 건수한 격차로 승리한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사전투표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압도적인 승리 이른바 교차투표를 통해서 건배지를 달게 됩니다. 여기서 교차투표라는 것은 투표자들이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에서 완전히 다른 그런 투표 성향을 보이는 투표를 말합니다. 부정선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차투표입니다. 당일투표와 크게 다른 사전투표에서 우리는 교차투표 수를 충분히 추정해낼 수 있겠습니다. 교차투표 수의 추정과 양 후보 간의 최종 격차를 비교하게 되면 현재 172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 의석 가운데 소위 부정선거를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강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지역구만 하더라도 무려 9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이들 90여 개 가운데서도 황운하 의원의 대전 중구에서 승리한 선거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검수완박을 외치면서 완장찬 사람이 보이는 그런 전형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대다수가 바로 교차투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건배지를 달게 된 인물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90개 지역구에 대해서 모든 그런 분석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만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검수완박을 아주 세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황운하 의원이 과연 진짜 국회의원인지 가짜 국회의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놀랍게도 투표 동수 17개, 투표소 숫자 82개 가운데서도 단 한 곳을 빼냈지 않고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모두 다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투표에 얻은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모두 다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선거결과분석은 통계 분석으로서는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미래통합당의 이은근 의원은 늘 사전투표에서 눌렀습니다. 2분의 1의 72선 같은 확률적으로 도저히 일어나기 힘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운하 후보의 선거결과 분석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모든 공직선거에서 일어났던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선거 소위 탈취 사건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황운하 국회의원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금배지를 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도표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이은근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신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 이은근 후보의 득표수를 100%로 삼으면 관내 사전투표에서 황운하 후보는 128.2%의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관외 사전투표에서 이은근 미래통합당 후보를 100%로 삼으면 득표수를 황운하 의원이 177.8%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4.15 총선에서 가장 조작이 심했던 그런 투표가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오히려 이은근 후보가 100%일 때 황운하 후보는 86.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이은근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압승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일 투표는 조작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가지고 교차투표수 그러니까 소위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표를 추정하게 되면 1만 1007표가 나옵니다. 이 1만 1007표라는 것은 당일 투표와 그리고 사전투표에서 완전히 다른 성량을 보인 그런 투표자 수를 추계한 겁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총 조작표수가 2만 2014표가 나오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런 입장에 오염된 사전투표 조작이 이루어진 그런 발표 득표수는 황운하 후보가 6번입니다. 6만 6,306표고 이은근 후보가 6만 4,498표입니다. 결과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비한 선거 데이터에 따라서 1808표 차이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황운하 후보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작표에 해당하는 교차특표수에 해당하는 추정치입니다만 1만 1007표를 실제적으로 수정해 주게 되면 그러니까 더 얻은 것을 빼주는 과정을 황운하 후보에게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은근 후보에게는 실제로 자기가 얻은 표를 더해 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8번이 실제 득표수가 나오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발표와 달리 실제 득표수는 추정치입니다만 황운하 후보 같은 경우는 5만 338표 그리고 또 이은근 전 미래통합당 후보 같은 경우는 6만 8,201표로 무려 17,863표의 격차로 미래통합당의 이은근 후보가 실질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같은 결과를 추정치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한번 깊이 새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검수완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황운하 후보와 비슷한 그런 선거 결과 분석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운하 후보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총대를 메고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제2배에서는 가짜 국회의원들이 검수완박을 위해서 날뛰고 있다 이런 한탄의 목소리가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하에 질어진 여러 가지 비리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부정선거가 낱낱이 밝혀지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일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전 미래통합당의 후보인 이은근 후보는 중간에 결국은 선거 무효소송을 포기함으로써 투표함을 까서 그야말로 황운하 후보의 사전투표의 진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